꼭 1등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엄마한테 10만원을 꼽거든요 10만원 꼽기 때문에 그걸 이제 외식 상품을 받아주겠다 이거 아닙니까 갚겠다는 얘기에요 철저해요 저희 집은 자 갑니다 8월 15일 8월 15일? 무슨 날이야? 붓기다는 날? 붓기다는 날? 1층일? 아니 8월 15일 우리가 만세하고 동일 만세! 아니 그... 자 통화 통화 아 이거 반복절인데 학교에서 다치면 어딜 가? 의무실 양호실 아니! 음! 음미하는 게 뭐야? 소! 그게 맨 뒷글자야 소가 뒤에 있어? 어! 아 조심한 약이 없어 그래가지고 여길 가가지고 치료를 받아요 보건소! 그렇죠! 아 힘들다 오늘! 영원하세요! 음... We go to this to see 아이언맨! 왜 자꾸 아이언맨이야? 극장? 어? 그렇지! 네! 짜증나지 왜 이렇게 아이언맨이야! 이거 몰라 나! 하나도 몰라! 형 왜 그러니 오늘? 아 이걸 모르는데요? 이거 뜻을 모르는 거예요? 네! 그럼 통과해야죠! 통과 통과! 뭔데? 자 6 곱하기 7은? 6 곱하기 7! 42! 42! 3 곱하기 5는? 3 곱하기 5 15!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빼봐! 아 모르겠구나!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빼라고? 어! 아... 10... 아 모르겠어! 자 6 곱하기 7이 뭐야? 6 곱하기 7이! 42에다가 15를 빼라고? 27! 그렇죠! 어디 있는 사람한테 연락할 때 이걸 써! 전화기? 말해! 말해! 무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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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이다! 1등! 일단 1등이다!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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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영화 설명할 때는 말이죠! 전국노래장도 있었고 아이언맨도 같이 있었는데 아이언맨을... 아니 전국노래자랑은 영어로 어떻게 합니까 그럼? 전국노래자랑은 영어로 어떻게 합니까 그럼? 전국노래자랑은 영어로 어떻게 합니까? 전국노래자랑은 영어로 어떻게 합니까? 아 찍혔어요 나한테 이 더욱! 이 더욱! 진짜 더욱이는 파이팅만 쳐 가자! 파이팅만 쳐 가자! 시작! 날아다니는 거 탁 쳐서 잡는 거 뭐지? 세 쪽? 아니 탁! 탁! 때려서 잡는 거 요렇게 생긴 거 있잖아 탁! 날아다니는 거 모기 같은 거 잡을 때 다리채! 그렇지! 여름... 뭐라고? 학교 쉬는 날에 어떻게 말해? 여름휴가! 휴가! 학교가 쉬는... 그 때 이걸... 방향! 방 숙제! 좋았어? 줬어? 아니 앞에 앞에... 염소! 아니, 누런, 누런 색을, 누를 뭐지? 황... 그렇지, 그렇지! 황소? 그렇지! 아, 물에 이렇게 떠다니는 거! 물에 떠다니는 거! 곤충, 곤충! 곤충? 어, 물에 떠다니는 거! 물에 떠다니는 곤충? 아, 진짜! 소금쟁이! 아, 진짜! 아, 진짜! 못 봤으면 봐라, 손 납니다! 감옥에서 밖으로 나가는 걸 뭐라 그래? 탈출! 그렇죠! 작가 말고, 작가보다 높은 사람! 피디! 나와요! 바뀐 데! 딩딩딩딩딩딩! 실로폰! 그렇지! 나랑 무서운데... 전쟁 가서, 어, 못 싸우겠다고 이걸 해! 아, 항공! 일곱 개! 일곱 개! 일곱 개! 일곱 개! 아, 진짜 이거! 일곱 개를 맞췄으나, 작가에 대한 어떤 도전! 피디보다 낮은 사람! 지금 작가들이... MC가 높은 분이야, PD가 높은 분이야? PD! 아는 일이 다 다를 뿐이고, PD, MC, 작가 다 프로그램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지, 직이나 이런 건 관계가 없어요. 알았죠, 동긋? 네! 그 중에 최고는 작가예요. 아, 이제 풀어줬어요. 어떻게 나올 것 같은데? 이, 가, 여! 이 팀이 아주 센 팀이에요. 센 팀이에요. 이 팀 무서워요. 이 팀이 정말 무서워요. 잘하자고! 스틱! 스틱! 자, 가겠습니다! 시작! 너 지금 입고 있는 옷! 원피스? 원피스? 원피스!